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질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은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시기를 기뻐하실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 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됩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 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유전인 성령을 넣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온 존재가 주님을 힘써 따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그리고 복된 다가오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